경기도는 사교육받을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배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누구나 공정하게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복지를 지원하고, 도민강사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내고 있습니다. 발달장애 아동들이 모여 공부하는 대안학교에 반가운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 독서 인성교육을 해주는 도민강사 윤미섭씨입니다. 마이크라고 말할 지구도 있죠. 이렇게 보이는 것에 따라서 다 틀리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나와 생각이 다르게 답을 달 수 있다는 것. 평소 다양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. 자폐 성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독서를 하면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인성 덕목의 중요성을 깨우치면 그 다음 시간대는 저번 주에 배운 협동의 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떠올려 볼 때 저 학교 가서 친구들 가방 들어줬어요. 이렇게 말을 할 때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.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을 도민강사로 양성해 지역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경기도에 찾아가는 배움교실 오랜 기초보충학습과 코딩, 문화예술, 인성함양, 세계시민교육 등 5개 분야에 942명의 강사를 양성 이 중 4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. 도민강사들은 도내 작은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등 300여 곳을 방문했고 이를 통해 4만 4천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. 경기도 찾아가는 배움교실 학습 지원 신청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행복 배움실로 하면 됩니다.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.